이번 주 막방을 끝나고 왔습니다. 이거 어떡해 잘 나올까? 좋아요. 아 네 여러분들 반가워요. 나인이에요. 자 오늘은 아주 흰색 의상에 입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밥 먹을 때도 패딩을 여기까지 올리고 먹고요. 다음에는 조금 더 더 무대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. 민가 막방입니다. 어땠어요? 기분이 어떠십니까? 슬픕니다. 일단은 아주 슬프고요. 네. 그리고 그 직전에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밟아서 네. 뿌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급하게 바꿔서 올라갔는데 네. 제가 또 올려놓은 감성나마 아니겠습니까? 뒤로 좀만 가보시겠어요? 네. 너무 또 감성적이라서 약간 긴장했지만 어? 앞으로 와야 되겠다. 네. 자 준지 씨. 그대로 그대로. 자 준지 씨. 아 오늘도 역시 앞머리가 기네요. 어땠어요 오늘 방송? 방송 너무 재밌었고요. 네. 벌써 막방이 났는데 아 아 눈이 요쯤에 있으려나? 너무 맛있는데 아 슬프고요. 없네. 네 슬프고 아 이게 안 되네. 이거 만들어주세요. 슬프고요. 네. 혹시 꼭 긁는 거 찍혔나요? 안 찍혔어요. 안 찍혔어요? 네. 슬프고 또 어떻습니까? 그리고 또 이번 계기로 좀 더 우리 상장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 네. 인간은 마지막이잖아요. 어 뭐 떡볶이 때문에 못 들었어요. 인기가요 막방이 이게 너무 아쉽고요. 네. 여러분 사랑합니다. 아 그러니까 귀엽게 봐주지 말라고. 이번에도 하트 해주세요. 뿅. 뿅. 안 찍혔어요. 나가 안 찍혔어요. 이게 안 찍혔어요. 틈ė엄이 그래서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.